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과거 주요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2기 진실화위원회가 서산개척단 사건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는 앞으로 3년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요. 지역사회에서는 진실 규명과 함께 피해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거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영철 서산개척단 진상규명대책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서산개척단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이 내용부터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61년 11월 14일 때 우리가 박정희 정권의 희생물이요. 홍보물이고 희생물이 그 정권에서 우리를 고아라는 고아고 거기 전부 명칭이 사회정화 차원이니까 뭐 깡패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대학교에서 캠핑 가다가 캠핑 나와서 학생들도 잡혀오고 뭐 다양하게 그 1700명 최고 많을 때는 1700명까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도 당시 개척단에 끌려간 피해자 중 한 분인데요.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고 또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었는가요? 예 그게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는 나도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지금 세월이 흘러간 뒤로 지금 생각해보니까 짐승으로 살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계나 뭐 이런거죠. 거기 걸러가서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밥 좀 실컷 먹어보는 거 배불러게 좀 먹어본다는 거 그게 소원이었었고 또 하루라도 좀 매점 맞지 않는 게 두 번째 소원이야. 내가 친구를 이렇게 만나잖아. 가다가 막사, 젖장 막사에서 나오고 야 우리 엄마 이러면 죽어. 그거는 도저히 공모했다고 말 한마디 딱 해서 야 어떻게 야 잘했다 이렇게 야 괜찮냐 이 정도로만 해도 그렇게 엄했어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많은 피해자분들이 인권유리는 물론이고 인권유리는 말할 것도 없죠 인권유리는 그러니까요.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요. 몇 년 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사건이 드러나고 또 영화로도 만들어지는 등 공론화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달라진 점들 있을까요? 지금이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내 속에 있는 말도 할 수 있고 지금 지나간 말은 그전에는 못했어요. 우선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내 관공서라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거기 가봐야 눈치나 봐주고 어떻게 이상 어디 면사무소 들어가도 직원들이 그냥 뭘 도와드릴까요? 농협에 들어가도 무엇 도와드릴까요? 그 전에 옛날에 서울 가면 은행 같은 데 가면 사람들 대우 잘해줬잖아요. 그런 수준이 우리 촌에도 생겼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우리 개척단 이 일을 세상에 달라졌다. 그전에는 국회 앞에 가서 농성을 하고 청와대 앞에까지 농성하러 어떻게 가? 농성 받아주지도 않지만 다 잡아다가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지. 그래서 맨 처음 시작할 때. 그런데 지금은 척척 받아주잖아요. 할 말 있으면 다 해라. 많이 힘들고 또 고통스러우셨을 텐데 조금은 위로가 되셨겠어요. 그럼 굉장히 위로 됐죠. 그래서 힘을 받아서 그때 같이 걸으면 지금 이 일은 저걸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2기 진실화위원회가 서산개척단 사건을 조사하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이 소식 들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그렇죠. 우리 시위에 우리 뒤에 의원님이 아이고 위원장님 축하합니다 그러는데 축하는 무슨 놈인데 그때 과거사법이 통과됐을 때도 그런 소리를 하더니 또 안 해요? 그게 통과되고 또 이것만 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보상을 받고 배보상을 받고 사과를 받았을 때 진정한 그때 좀 인사해달라고 지금 이거 보상받기 전에 추억과 무서워서 지금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다고 지금 이게 나이 80인데 우리 선배들은 거의 치매도 걸려 갖고 있고 지금 우리 동료들이 요양원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미 또 죽은 사람도 이거 시작하고도 빚도 못 보고 죽은 사람도 있고 물론 자식들은 있지만 그래도 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뭐 또 3년을 기다린다는 거 그래서 조사가 끝나는 대로 빨리 빨리 처리를 해줘서 고맙겠다는 거죠 그렇죠. 조사가 다시 이뤄지는 만큼 아마 좋은 일 있으실 거예요 네, 네, 네 자, 이 서산개척단 사건이요 사실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줬던 부분이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집단으로 결혼식을 하게 했다는 점인데요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집단으로 합동 결혼식 그렇죠 그거는 그거 하나 약속을 지켰다고 봐 강제 결혼이 됐든 그거는 그 결혼식은 결혼식이 아니고 홍보물이요 그 사회 홍보물 박정희 대통령 홍보물 그 125상 합동 결혼식을 먼저 했어요 우리가 거기서 그거는 어떤 식이냐면 부녀보소 같은 데서 오고 속아서 온 아줌매들 또 뭐 학생도 있고 내가 결혼한 그 그때 당시에 학생이었어요 이 뭐 저짝에서 하나 나오고 그 나이에 비제작에 맞춰서 내보냈는데 저짝에서 하나 나오고 이장막사에서 하나 나오면은 그게 부부야 얼굴도 생년천번을 결혼식 하는 날까지도 얼굴 못 봤지 자세히 못 봤지 모르고 끌려오는 사람들도 몰랐나봐요 그렇죠 그렇게 모르고 끌려왔지 다 여자하고 남자하고 다 강제로 그게 강제요 그게 우리 친구 중에서 한 사람은 지원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영화소라는데 내가 부산서 끌려올 때 영화소인데 영화소 직원이었어 그 사람이 그런데 우리 우리 가는 데 간다 이거요 우리는 강제로 못 도망가서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오는데 참 이상하다 야 그거 좋은가 보다 우리가 좋은 데 가는가 보다 그랬어요 그 사람 때문에 또 그렇죠 또 안타까웠던 터산의 폐염전에 갇혀서 밤낮으로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했죠 네 폐염전에 갇혀서 밤낮으로 강제 노역에 그렇죠 노동 강도가 엄청났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오늘 수료 작업을 50m를 너거 중대에서 해라 그걸 못하면 밤을 새서라도 해야 되는 거에요 네 그 정말 참 내 입으로 담기는 참 좋아지만 참 이게 막사까지 나와서 집에 막사까지 오면서 쓰러지고 그냥 밥을 줬는데도 밥을 그냥 이 손이 떨려가고 밥을 막 수까끼지는 못하고 손으로 그냥 구퍼먹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 약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래서 나는 지금도 보다시피 좀 건강하게 보이잖아요 나이 80에 이렇게 정정하게 이거는 내 정신력이오 내가 어떻게든 간에 이걸 세상에 밝히고 죽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감기도 안 들어 그리고 이렇게 서산간척지를 개척해서요 1군 뒤에 1966년에 개척단이 해체가 되었는데요 그 뒤에는 떠난 분들도 계시고 또 남은 분들도 계시다고 하죠 그렇죠 거의 다 떠났죠 뭐 이곳에 남은 주민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동네 살고 그거는 농사짓고 그동안에 뭐 농사짓고 분팔이 당기고 뭐 이렇게 그냥 평범한 시골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그건 좀 어려워도 뭐 지역 주민들 보다는 어렵게 살아도 그래도 그때가 되면 하늘 같으니까 그렇죠 사실 이런 힘든 상황을 버텨왔던 이유가 조금만 견디면 개관한 땅을 나눠준다 라고 했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안 지켜졌죠 왜 그런 건가요? 약속이 정부가 우리한테 한 약속이 한 개가 안 지켜졌어요 이게 그런데 그 땅을 개관하면 너구들 건데 뭐 그렇게 적었느냐 열심히 일하면 너구들 거라고 그래서 한낱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거를 그거를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수확이 좀 돼갖고 이제 그 일반 그 농사짓던 땅보다는 좀 덜 먹어도 조금 덜 해도 한 반 정도 수확을 삼천평이면 지금은 그 쌀로 말할까 한 60가마 70가마 되는데 그때만 해도 한 20가마만 돼도 식량하고 그때는 뭐 돈을 몰랐을 때니까 식량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참 잘 사는 줄 알았어 그런데 어느 날 농지세 내라 임대료 내라 그건 농지세야 당연히 내야죠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와서 보니까 벽걸 봐서 농사 지은 거 보니까 받을 수가 없으니까 안 받았어요 자 최근 몇 년간에는요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노력해서 진상규명이 이뤄지게 될 텐데요 서산 개척단원이었던 주민들이 바라는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이게 그동안에 우리 후손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도둑놈도 아니고 도둑농 강도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 없이 산다는 거 거린이고 또 구하고 그런 타이틀로 이곳에 끌려왔으니까 그것 좀 명예회복도 좀 돼야 되고 졌잖아 그러고 배보상을 꼭 해 줘야 된다 이거죠 네 진상규명대책위원의 앞으로의 활동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활동계획은 나는 나는 우리 동료들이 지금 이 소식을 모르는 이 동료들도 찾아야 되고 나는 한 사람이라도 찾아서 보상을 받게끔 해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지금 처음으로서 그때 당시에 그것 때문에 내가 아는 친구도 전화를 하면 야 전화하지 마라 내가 우리 애들도 모른다 계측단에서 사는 거 모르는데 그거 숨기고 여자들은 더 하고 그래서 뭐 그 사람들 정말 사정에 있어서 내가 몇 번을 야 너희들 이해를 시킬려도 이해가 못하라고 그래서 내가 할 일은 그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참여를 시켜야 된다는 거고 열심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우리 요번에 그 진아이 2기 위원장님이 정근식 서울대학교 그 정근식 그 위원장님인데 그분이 굉장히 내가 그 회의에 한 몇 분 가봤는데 굉장히 그 노력을 하시더라고 응 많은 도움을 주고 하시는군요 예 많은 도움을 줘요 그 사람은 그 양반이 그래서 내가 그분을 참 믿고 요번에는 좀 야 이런 분이 뭐 희망이 있다 하는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그 암만 잘해도 그분들이 집행권이 없고 어 어 콩고 밖에 못하더라구요 거기 난 집행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나는 그래서 그 인권이고 뭐 어디고 지나이기고 다 그렇더라구요 그게 나는 인권이 그런 사람들을 난 정부의 저 관리들이라 그 뭐 저건 줄 알았더니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정부한테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하고 남겨주더라구요 네 중요한 사건인 만큼 아마 조사가 잘 이어지리라 믿구요 네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네 방송을 통해 전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그 방송을 통해서 내가 거의 하는 소리지만 우리들이 빨리 죽기 전에 사람들이 다 우리 동료들이 다 죽기 전에 이게 빨리 사건이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네 이게 3년이 걸린다 했는데 근데 우리는 조사가 지금 10년이 됐잖아요 또 3년이 또 10년이 될 수 있다 그때는 이제 나도 다 죽고 없을 때인데 그 정부에서 우리를 국민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면 제발 요번에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말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고맙죠 불러주셔서 진실화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강제 노역을 당하며 힘든 시간을 보낸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 갖게 되는데요 지역 주민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진상규명 과정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이드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청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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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